유진 씨! 진짜 상상력 갑이다. 누나! 아... 왜 사람을 몰래켜. 왜 덜컹하게 만드니? 아, 진짜 화났어? 밥 풀어. 내가 생각이 짧았네. 내가 다 해명할게요. 이걸 왜 나한테 보냈는지 아대편님한테 듣진 못했지만 대신 많은 걸 알게 됐어. 너무나 그리워했던 엄마 얼굴도 봤고. 엄마를 만났어? 그 얘기는 나중에 누나한테도 괴로운 기억이었을 텐데. 아니야. 나도 자숙의 시간이었어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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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